이지은 작가의 전설 시리즈 첫 번째 뮤지컬 친구의 전설 어흥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지 때려야 될 수 없는 운명적인 만남 한몸이 된 호랑이와 꼬리꽃은 과연 친구가 될 수 있을까?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의 전설이 뮤지컬로 찾아옵니다 유쾌하고 따뜻한 감동의 무대 꼭 만나러 와주세요 올겨울 친구의 전설이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